ㄷㄷ 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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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흑 흑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어... ㅋㅋ ㄷㄷ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왜 이렇게 안 먹어지냐 흠흠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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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쭈리마의 위대함을 되살리야 코치라 끼지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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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장 천천히 히힛 어 뭐야 아 쉣 차게 차 쳤어 차 쳤어 차 쳤어 차 쳤어 차 쳤어 아 뭐야 차 쳤어 차 쳤어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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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이 당했습니다. 어수가 없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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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왜 이렇게 북상해졌냐. 어수가 없네. 어수가 없네. 어수가 없네. 어수가 없네. 없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ㅋㅋ 제발 아 ㄷㄷ 아우 와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야카 어디 갔냐 아 아 아 아 아 아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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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는 적을 지키지 않습니다. 적은 적들의 차이점입니다. 적들의 차이점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ㄷㄷ 뭐하냐 우리 팀 스며들 해보는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세트에서 2층 갑니다 세트에서 2층 갈아입는 게 좋은데 3층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4층을 병원으로 두고 있으며 2층에 세트에서 3층은 나쁜 게ض이 많아요 ㄷㄷ 음 1라운드 ㄷㄷ 2. 2. 3. 4. 4. 5. 5. 6. 9. 10. 11. 12. 14.